네이밍 브랜드 뮤즈의 트와이스의 나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밍 브랜드 뮤즈의 트와이스의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밍 브랜드 뮤즈의 트와이스의 나연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핑크색으로 입어봤는데요. 네이밍 브랜드와 좀 잘 어울리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이밍은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일본에 상륙해서 기념해야 할 이 시기에 네이밍은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일본에 상륙해서 기념해야 할 이 시기에 브랜드 뮤즈에 취임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이밍은 한국에서 주목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본에 상륙해서 기념해야 할 때 브랜드 뮤즈에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뮤즈입니다. 네이밍은 한국에서 주목하는 브랜드입니다. 나연 님의 메이크업과 패션에 동경하는 여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연 님의 메이크업과 패션을 즐기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메이크업과 패션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그것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패션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좀 입었을 때 편안하고 메이크업 했을 때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느꼈을 때 가장 나답게 자연스러운 개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이크업과 패션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着心地가 좋은 것입니다. 또한 메이크업은 ナチュラルな 메이크업을求めている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좋아서 공식 카메라가 되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공식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선이 필요한다면 손을 펴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를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눈과는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블러셔랑 립을 핑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늘은 눈은 톤온톤으로 나추럭니다 그리고 립과 핑크 컬러를 포인트입니다 네, 매우 아름다운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립과 핑크로 포인트는 일본限定 컬러입니다 오늘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는 립과 블러셔는 일본 한정 컬러인거죠? 네, 맞습니다. 두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고 상큼한 컬러여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모두죠 自然に染めたようなほのかな発色で滑らかでサラッとしたテクスチャーが特徴の商品となっています。 今回この商品から日本限定カラーといたしまして3番のピンクピーチが発売されます。 印象のチークとてもお似合いですよね。 これは日本限定カラーのブルーシャーとなゆんにもとてもお似合いですね。 このカラーは微細かくパールが入っていて自然に馴染みやすいチークとなっています。 毛穴カバーもできるので皆さんぜひ使ってみてください。 ネーミングとなゆんにもとてもお似合いです。 なゆんにも皆さんぜひ愛してください。 愛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からのなゆんさんのご活躍ますますます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ネーミングブランドミューズなゆんさんでした。 みなさまいまいちどせいだいなハクシュでおくりください。 くんばくすろ 보내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